필립 최 대표의 투자에 관한 향후 이익배분 및 권한행사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. 필립 최 대표는 향후 위너스의 중국시장 진출에 따른 공장설비, 종업원, 유통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총 자본금의 80%를 투자하며 이에 대한 전체 수익률의 30%를 주식으로 환산해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. 또한 중국시장 진출에 관련한 모든 업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마케팅, 생산, 연구개발 등 기업의 모든 문제를 공유하면서 공동경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. 아울러 위너스 직원들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인사권은 대표이사 천도형과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. 미조건에 이견 있으신 분 있으면 이의 제의해 주십시오. 아무도 이의 없으시면 상기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정식 계약을 체결한 걸로 하겠습니다. 아버지, 필립체의 요구사항은 우려를 넘어 위험할 정도입니다. 이러다가 필립체의 휘둘리기 뻔하다고요. 아, 이 사진들까지 다 찬성하고 난 마당에? 아, 그럼 어쩌겠어. 이 사진들 중에 한 사람도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.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한 조항 아닙니까?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 필립하고 손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. 그 작자가 이 사진들도 이미 다 배수한 거고. 섣불리 행동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다. 일단은 그 작자가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지금은 숨죽이고 있어. 너 정신 똑바로 차려. 섣불른 행동하다가 필립페이스에 휘말리면 이젠 끝이야. 알았어?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